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69페이지 2번 권리관계입니다. 우리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하고 있죠.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우리 암기 프린터 6번에 보면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권리관계입니다. 자, 권리관계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기본적 사항 좀 전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9개 중에서 권리관계가 중요하죠.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가액, 예정 금액 같은 말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 중에서는 권리관계가 최고 중요하고요. 기본적 사항, 공법상 이용 제한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권리관계는 진정한 소유자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권리관계는 가장 먼저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려면 우리 법조문에는 없는데 판례에 의하면 개업 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여부를 부담함으로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 이 세 가지는 최소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370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서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등기부, 이제 실무이기 때문에 전과목이 다 조금씩 조금씩 나옵니다. 등기부를 보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구가 있습니다. 갑구가 있고, 얼구가 있습니다. 얼구, 얼구가 있다. 이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사항이 나타나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고 얼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난다.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도 열람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 거래 가격은 갑구에 나타나죠. 근저당 설정된 것은 얼구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소유자 이름하고 신문증에 있는 소유자 이름이 같은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370페이지 양가로 4번에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는 얼굴을 봐야만 되겠습니다.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게 설정되어 있는지는 얼굴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담보 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를 주의해야 되겠죠. 보전 가등기가 위험하죠.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그 다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는 금전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를 하고요. 금전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가처분 등기를 하죠. 저도 가압류 되어 있는 거 중계를 해봤는데 현업에 있을 때 가압류 되어 있는 거 어떻게 했냐면 중도금 치를 때 가압류 말소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고 만약에 가압류 말소 서류 못 가지고 오면 계약 해제하고 받았던 계약금 다 돌려주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맺고 하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중도금 치를 때 하는 게 좋겠죠. 장금 치를 때 하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면 즉 중도금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압류 되어 있는 것도 중계대상물입니다. 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 8번 건조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금액만 설명하면 되고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제가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현장 답사를 통해서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법정지상권이나 북묘규직권, 유치권 이런 것들은 공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게 좋다. 이 법정지상권 양가로 10번, 양가로 11번 법정지상권 다 민법에 나오는 이야기죠. 법정지상권은 5개가 있는데 대부분 민법에서 민법 366조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 2였다가 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요. 임의경매 이외에 강제경매,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죠. 그 다음에 11번 법정저당권은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근무를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미공시 373 맨 위에 12번에 미공시 대상물의 소유관계 표시 미공시 공부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미공시가 상속, 공룡징수, 판결, 경매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공동소유 재산입니다. 공동소유 동그라미 1번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공동소유 시험에는 거의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민법 내용이죠. A, B, C가 만약에 공유라면 공유, B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아야 되고요.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에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 종중교약이 있다면 교약에 따라야 됩니다. 총유인 경우는 우리 실무이기 때문에 지금 전과목이 다 조금씩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소유를 받고요. 그 다음에 374페이지를 보면 거래 예정금액, 중계보수 및 실비금액과 거산출 내역입니다. 거래 예정금액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개업공유계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호가하고는 다르죠. 의뢰인이 입지 젖을 때까지 받고 싶은 금액 부르는 게 호가죠. 그 다음에 중계보수 산출 내역도 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도 기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게 신설된 이유는 옛날에는 중계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의무가 없는 대신에 확인설명을 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도 중계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4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공법상 용도지역지구구역은 375페이지 메뉴에서 두 번째 줄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밑줄 치십시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용도지역지구구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376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있는데 377페이지 2번에 보면 유의상 2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과 같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자치법규 자치법규라고 하면 조례나 규칙이죠. 그 다음에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철도보호구역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모든 용도지역지구구역이 모두 다 나타나서 확인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약 350개의 용도지역지구구역 중에서 10개 정도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땅의 가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은 경제적 가치가 제로죠. 그 집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용도지역지구구역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용도지역지구구별로 금폐율, 용적률 이런 것도 암기하고 하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용적률, 금폐율도 다르고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다르고 그 다음에 378페이지 양가로 3번 공법상 거래규제입니다. 거래규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용제한이 많이 나오고요. 동그라미 1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용지 처분 제한 바늘공단, 시화공단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아무한테나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입주기업체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한테만 팔 수가 있습니다. 양도 제한이 있고요. 거래규제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도 보면 이런 것들이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지역 안에 있는 입주기업체 등은 마음대로 팔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관리권자에게 양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양가로 4번 이용제한의 의입니다. 공법상 이용만 제한하는 것이지 거래제한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전부 다 중계대상물 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받으면 거래할 수 있는 거고요. 개발 제한구역은 개발만 못하는 것이지 중계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79페이지 지금 우리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9가지입니다.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예정가격, 중계보수 산출 내역,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했습니다. 이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라고요. 양가로 5번에 1번에 있는 수도, 전기가스, 소방, 열공급 설비의 상태 2번, 선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벽면 및 도배 상태도 기재해야 되고요. 7번,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개혁공개사가 소음 측정기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확인 설명서에 기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개혁공개사가 불리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양가로 1번 도로 및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양가로 2번 시장, 학교, 시장 등과의 근접성, 양가로 3번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에. 그 다음에 조세에 관한 사항,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기재합니다. 양도 관련 조세나 보유 관련 조세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해야 되는 거지 우리 세법 시험에는 양도소득세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러나 중개실무상은 양도소득세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남는 경우, 남는 게 있을 경우에만 세금을 내니까 미리 돈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취득 관련 조세는 취득할 때 취득세를 안 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돈 구할 수 있도록 취득 관련 조세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81페이지 확인설명서 작성실무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실무 382페이지, 383에 보면은 서식, 네 가지 서식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서식 비교하는 것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이거는 네 가지 서식이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걸 한번 볼까요? 1번 공통적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권리관계 공통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3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그래교준에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4번 입지조건도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지조건,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는데 출제되면 굉장히 어렵죠? 입지조건, 입지조건입니다. 1의 서식, 2의 서식, 3의 서식이 있고요. 이 4의 서식이 있는데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을 모두 다 체크합니다. 1의 서식은,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만 체크를 하고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할 필요 없습니다. 3의 서식, 1의 서식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죠. 토지는 도로, 대중교통 두 개만 기재하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 4의 서식은 입지조건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가로 5번,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관리에 관한 사항은 1, 2의 서식에만 해당이 됩니다. 건물이 없으니까 토지하고 임목, 광업재단, 공량재단은 관리에 관한 사항 적을 필요 없고요. 비선호시설은 6번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서식에 대해서 3문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1km 이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은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모든 서식의 공통적 기재상인데 취득관련 조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그 밑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부해야 된다. 이 재산세는 취득관련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기에 기재해 놓은 이유가 분쟁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 1일까지 잔금 치르면 매수인해야 되고요. 6월 2일 잔금 치르면 매도인이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세부확인사항입니다. 앞에 지금까지 하는 것은 기본확인사항이었죠. 기본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확인사항이고요. 세부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의뢰인이 협조를 해줘야 할 수 있는 게 세부확인사항입니다. 실제 권리관계입니다. 9번 실제 권리관계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네요.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토지하고 임목공장재단은 없네요. 그리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는 보면 주거용의 경우 단독경보영감지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단독경보영감지기가 아니라 소화전이나 비상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83. 벽면 및 도배상태는 1의 서식은 벽면 및 도배상태, 2의 서식은 벽면 상태만 체크하면 되고 도배상태는 체크 안 해도 됩니다. 토지하고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도배가 없죠. 그래서 적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12번 환경조건입니다. 일소진, 일조소음진동 이거는 1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1의 서식만 해당된다. 일소진, 일조소음진동은 1의 서식 즉 주거용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내육인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중개보수가 100만원이면 일반가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10% 더 받아도 되고요. 단위가세사업자라면 3% 더 받아도 됩니다. 서명 날인인데 거래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고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 그 서식 385페이지 2번 권리관계 요게 2021년 2월 13일부터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부터는 이제 임차인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개사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2021년 2월 13일부로 개정됐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385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게 생겼냐면 2 플러스 2년이잖아요. 세입자가 2년 살다가 또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때 팔아버리면 팔면은 새로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를 하면 2년 더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개업공개사가 미리 주인한테 세입자 계약갱신요구를 하기로 했냐 했으면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면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에게. 그럼 개업공개사는 그걸 받아가지고 매수인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85페이지 2번 권리관계란이 바뀌었습니다. 389페이지 2번의 권리관계도 역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확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1일 2일 서식만 바뀌었고요. 393페이지는 바뀔 내용 없습니다. 396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확인설명서 서식까지 봤습니다. 서식까지.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것.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뭐냐면 대권을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계보수 산출 내역. 이 6개는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상이고요. 입지조건은 이렇게 다르다고 했죠. 서식 비교하는 게 시험에 거의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99페이지 분묘 기지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